안녕하세요.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황신혜입니다. 대학과 비영리단체에서 약 20여 년 동안 모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이해하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함께 이해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은 점점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 문제, 청년의 실업과 일자리 문제, 노인들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 문제 이런 활동들이 증가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자원이 필요로 하게 되고 수많은 공익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자원을 모으게 한 활동을 늘리게 되죠. 이게 바로 모금입니다. 국가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는 한 방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세금 공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은 아무나 발행하는 게 아니죠. 국세청에서 지정한 단체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곳들은 약간의 법적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무는 기부금을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익이 아닌 엉뚱한 곳에 집행을 하면 중대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모금 아무나 해도 괜찮을까요? 기부가 이루어질 때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한 의도로 기부를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기부하는 사람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부자가 충분한 정보를 못 받고 여기에 대해서 현혹된다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압력과 강요에 의해서 기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 사전에 약속한 내용하고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모금하는 이들의 신중한 행동은 사회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건강한 기부 문화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게 되죠.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모금의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기부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모금 활동이 늘어나고 건강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바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기부금품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기부금품법에서는 개인, 단체, 법인 누구든지 모금을 하고자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국가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금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이 법을 바로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모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집 등록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는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품이라는 용어입니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서신, 광고,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죠. DM을 발송하거나 신문, 방송, 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 등 어떤 매체가 되었든지 간에 후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바로 모집 행위에 해당됩니다. 기부금품법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법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법은 사회상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 기부금품법의 출발은 건국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9년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정치적 이념 집단과 관에 의한 모금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모금통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후 사회는 더욱 피폐해졌고 더 많은 유사 모금 행위들이 넘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국민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1951년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만들어졌고 국방이나 브리오또기 등 특정 내용의 모금을 제외한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서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까지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모금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1995년 금지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규제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다시 2006년 현재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기부 활성화로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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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